너무 어려운 쇼핑이었습니다 아무튼 사장님과 윤화느님께 드릴 선물을 사고 이제 제주도로 떠날 일만 남았네요 그럼 우리는 공항에서 만나는 걸로 뿅뿅뿅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지? 저녁 탕수육 애들이 많이 먹겠지?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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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놀아 여기가 좁아서 많이 들어오기도 그렇고 탕수육 해줄 거니까 놀고 있어 혹시 뭐 부르실 거 있으면 안 되는지 시켜주세요 알았어 네 그래 탄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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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 따로 물을 물에 불린 다음에 그 위에 물을 따라내고 밑에 가라앉은 것만 쓰는 거야. 여기다가 기름을 좀 넣어야 돼. 그래야지 튀길 때. 물을 잘하신다. 네? 물을 잘하신다. 언니 진짜 잘하세요. 쫄딱쫄딱. 네. 도전 스피드로. 아 맞다. 탕수육 소스 하려면 간장이 있어야 되는데. 간장이 없어서 어떡하지? 오빠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겠지? 누나 오빠 어디인지 전화 한 번만 해 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언제쯤 오세요? 나? 지금 막... 하러 와가지고. 아 네. 왜? 간장 때문에. 지금 막 하러 도착하셨다. 진짜? 섣불리기 시작했구나. 간장만 쫙 넣으면 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고추 간장은 어떻게 안 되나? 그럼 우 FS2呢? 자리에 와oustheed sourspot? 양파를 넣고. 양파를 넣고. 시 depois 되 opinion dag장에도 부분을 넣습니다. 왜 이렇게 시냐. 신맛은 뭘로 잡아야 되는 거지? 신맛. 곤리고당. 곤리고당? 곤리고당 없는데. 꿀을 넣을까? 꿀? 곤리고당인가 봐요. 단맛이 신맛을 좀 잡아준다 보네. 밥은. 밥은 있어. 그렇지, 됐어. 잡혔어요? 어, 덜셔. 꿀뚬아, 얘들아. 밥 먹어라. 얘들아, 저거 먹어, 탕수육. 탕수육 먹어. 오빠들이랑 같이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경 좀 해도 돼, 구경. 이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 괜찮아? 간장이 없어서. 소스 때문에? 고추, 짱아찌 물로 한 거거든? 완전 맛있어요. 맛있어? 다행이다. 야, 빗말 아니지? 빗말이야? 어, 그래? 괜찮게.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건가? 회장님, 좀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네네, 주세요. 맛은 별로 없지만. 라면 좀 드실 분. 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요? 끓이면 먹을 거예요. 아, 끓이면 다 먹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간장. 왜 그래, 저거지. 아... 어휴... 간장,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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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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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다 먹었거든? 진짜? 오셨어요. 오빠 간장 간장. 오빠 간장만 꺼내줘? 네. 나 내 인생에 이렇게 간장을 오매불망 찾기는 처음이야. 혜리야. 어? 우리 오늘 와인 한잔 할까? 좋지. 좋지. 어머, 죄송해요. 락을 예쁘게 이렇게 넣고. 전복 좀 넣어주세요. 좀 넣으면 되나? 저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한 시간 정도 삶으면 딱 좋거든, 나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오래 안 튀겨도 돼. 혜리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면 우리 먹는 거지? 내가 좀 세팅을 해 놓을까? 그렇죠. 응. 네.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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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맛있다. 은하야. 음. 버섯 되게 맛있어. 버섯? 응. 내가. 2시 반에는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 사야 되는구나. 오빠, 서울 왜 가세요? 디제잉하러. 디제잉 하는데 이번에 그게 한, 한두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고. 그날 가서 디제잉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올라오고. 못 갈 것 같은데? 가지 마. 가지 마. 안 돼. 가지 마. 떠나지 마. 갈 거야. 나를 잊어 줘. 아니지. 난 내일 서울 가서 서울 음식 먹고 올 거야. 갔다 와.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발목 잡을 수는 없지. 오, 그래. 어디 가? 너무 지금 몸이 좀 안 빠졌어. 그렇지? 너 몸 안 좋지? 그렇지? 열 남아. 열도 나고 몸도 좀 아프다. 아니지. 에어너는 아침? 라면삼. 나보다 일어나는 아침. 봐봐. 그럴 땐 더 더 잘해. 우리랑 함께 먹거리는 아침. 아침. 음료가 가 booster. 아침. 저기 소파에서 자는 사람은 누구야? 아, 재빈인데. 몸이 안 좋대요. 아, 그래? 몸이 어디가 안 좋은데. 감기, 저거는 소파에서 감기공사를 걸렸나 봐요. 아, 진짜? 친구들이 있다가 와서. 아, 그러면은 얘기는 게을을해서 하고 술도 좀 먹고. 그리고 얘는 좀 저기서 위에서 좀 따뜻하게 좀 일단 재우다가 나중에 잘 때 다시 깨워서 모든 걸 다 깔아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감기 걸렸어, 재빈. 그렇지? 그럴 것 같더라. 재빈아, 재빈아. 위에 올라가서 자자. 응? 목 아파요? 코, 코 감기. 감기약 먹었어요. 감기약 먹었어요? 감기약 먹었지? 감기인가 봐요. 무리했구나, 이리 와봐. 아니, 아까부터 축다를 했었는데. 응, 그래 보였어.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일단 좀 누워서 좀 자고 있어. 이따가 잘 때 깨워가지고 이거 벗고 여기 내가 온수매트 들어줄게. 네, 그냥 누워요, 있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 재빈 오빠가 감기 몸살이 걸러가지고. 진짜? 네. 위에 눕혔어요, 아주. 어머나. 근데 약도 못 먹었다가. 아까 덜덜 떨더니. 너 괜찮아? 누워, 누워. 누워 있어. 누워, 누워, 누워. 열나? 누워봐. 열 안 나요. 뜨거운데? 너 아까 덜덜 떨더니만.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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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얘는 어떻게 하지? 따뜻하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전기장판을 하나 줄게. 일단 자. 너 내일 못하겠다, 서핑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 무리하지 마. 좀 쉬어, 쉬어. 일단. 감기는 쉬는 거 말고는 없어. 쌍어차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큰일이다. 무리하게 나갔더니. 내일은 못할게. 김에 좀 몇 개 있는데, 몇 개 없잖아. 어, 잠깐만. 꿀을 조금 넣을게. 큰일이다, 아프면. 여행 와서 아프는 진짜 고생인데. 뭐 약 같은 거. 쌍화차 사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떼 피워가지고. 쌍화차, 응. 마시고. 제빈 오빠. 이거. 이거 쌍화탕인데. 쌍화탕 하려면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좀 뜨거워요. 네. 천천히 드세요. 아, 진짜 먹고 하죠, 그러면. 먹고 그냥 여기, 여기 놔주세요. 감사해요. 네, 아니요.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드세요. 아유, 여기 놔. enrollee. 아유, 콜라 넣어봐. 네, 콜라 넣어봐. 아유, 콜라 넣어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네요. 이런 인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인연이. 나이가 들면 넣는 게 좀 달달하고 이게 좋아. 누나야, 눈이 또 온다. 눈이 또 온다고요? 어. 배 안 고파? 네, 배불렀어요. 어, 다행이네. 고양이 인사하러? 아니요. 고양이나 눈을 똑바로 맞췄을 때 눈을 천천히 깜빡하면 그럼 자기도 인사한다? 삼식이 불러봐. 삼식아. 일단 해봐. 하지. 봤어? 이렇게. 일단 해봐. 하지. 봤어? 이렇게. 응. 저렇게 안 나오고. 다시 해봐. 삼식아. 삼식아. 천천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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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한테 잘해주네. 나도 잘해주네. 돼지야. 돼지. 이모이. 가지. 이렇게 천천히. 동식아. 옳지. 옳지. 미미세요? 미미는 눈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하는 줄 아는 줄 모르겠어. 미미야. 엄마 눈이 항상 이렇게 돼 있어. 미미야. 얘는 눈을 감는다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뜨지도 감지도 않은 중간으로 항상 있어. 얘 발 이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야 눈빨 굵어진다. 얼른 가요. 얼른 가. 언니 데려다 줄게. 안 데려다 주셔도 돼요. 저도 혼자 갈게요. 괜찮아. 데려다 줄게. 나 인사하고 갈 거야? 네 인사만 하고 올게요. 오빠가 썰매 사왔나? 저는 퇴근해야 돼가지고요. 아 되게 좋다. 사람이 많으니까. 백숙도 맛있고 산삼류도 맛있고 샹글리라도 맛있는데. 샹글라 한 잔만. 네. 죄송해요. 멀리서 받아가지고. 우와 감사합니다. 네. 술 안 같은데요? 우와. 진짜 맛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이거 봐. 오빠 썰매 사왔어. 짱이지? 내가 너 이걸로 데려다 줄게. 이제 타. 아 진짜요? 어. 어. 그렇지. 가자. 조심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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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서. 어머. 어. 운 여는 거 안 갖고 왔다. 헐. 어. 은하야. 한 시간으로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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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여는 거 안 갖고 왔어. 어머. 어떡하죠? 담 좀 넘어갈까요?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언니 그러면 여기 앞에 있을 테니까. 들어가세요. 그냥. 아. 들어가서 열어줄게. 네 열어주세요. 내일 봬요. 푹 쉬어 있나요? 네. 야 그거 덮고 있어. 모자. 네. 어우. 어깨. 썸아. 가라고. 누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빠는 DJ 하느라 바쁘니까. 나 혼자 놀아야겠다. 순심아 이리 와. 순심아. 순심. 순심아 이리 와 가자. 순심아 이리 와. 순심아 이리 와. 순심아. 순심아. 숨었어. 미달. 나 타볼래? 미달아. 미달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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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 간다. 간다 간다. 망고. 해라. 으하. besser 봐. low off. 아 죽은 안 먹어요? 어? 주욱 주욱 괜찮아 찰만 해 야 니네도 타봐 차 뒤에 두개 더 있어 흰차 트렁크에 오빠가 사왔어 근데 한 명이 밀어줘야 돼. 너무 좋다. 밀어. 등 조심해, 등.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준이가 더 빨라. 경사가 급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어, 니네 저거 타볼래? 오빠한테한테 태워달라 그래. 그렇게 세지는 않아. 앉아봐.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눕는 듯이. 밀어, 밀어. 야, 불 조심해라, 불. 내 거 대박이야. 잘 간다. 대박. 와, 어디까지 가? 오, 되게 잘 간다. 너무 오래가. 대박. 갖고 놀아. 이게 조금만 높으면 좋을 텐데. 제빈아. 제빈아. 많이 아파? 아니, 저는 괜찮아졌습니다. 어디 뭐 속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아프거나 아니지? 혹시 만약에 다른 동반에서 구토가 난다든지 배가 아프거나 이러면 밤이라도 이야기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응. 딱. 응. 어, 다리 아파. 서서했어? 서서해야지. 그래서 2시간 세트 틀었어, 이번에는? 나 50분 틀었어. 2시간 차이는 느꼈는데. 그래? 내가 없으니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내일이 참 길게 느껴지겠다, 넌. 그래, 너는. 자, 내가 나갈게. 근데 어제 너네 둘이 늦게까지 놀지 않았어? 아니야, 근데.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너네도 못 가겠다. 몰라. 우리가 제일 늦게 가는 거야, 지금. 아니, 너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고맙다야. 피곤하겠다, 너네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비행기가. 네, 아, 갑자기 이게 지연이 돼서. 원래 5시 반인데. 8시쯤에. 형님. 주무시는데. 네. 아직 안 주무시니까 인사 좀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자는 곳을 좀 어레인지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영일이에요. 박영일입니다. 그럼 그냥 셋이 친구. 아. 그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늦어서. 응. 일단 좀 앉으세요, 저기. 그냥 쉬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온 건가요, 혹시? 오늘? 그렇죠. 아, 죄송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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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아이고. 다들 지금 뭐. 아니요. 걔를 해서 술 한 잔 하고. 네. 놀다가 주무셔도 되니까. 네, 네. 전기 매트가 있어요. 그 침날. 네, 모자 또 자. 괜찮잖아요. 어차피 저희 뭐 밖에서 자는. 매트 있는 곳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그러고 주무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는 데인데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하나 주무시고. 자, 됐다. 푹 주무시고. 쉬고 자세요? 편한 밤 되세요. 끝. 들어오셨어? 응. 죽으신데 이제? 뭐든 게 끝났어. 아이고. 변상의 앞들도. 이럴 줄 몰랐겠다. 대결하지. 힘들겠다. 걔르가 이 동물 형들의 과학이 있어. 지혜가 남겨. 지혜가 남겨. 여긴 괜찮네. 나는 되게 추울 줄 알았구먼. 아, 근데 난 여기서 저렇게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런 게 자체가 그냥 좋다. 맛있겠지? 진짜. 공 replante. 아, 참. 우유. first, girls, 준비. 네. 지금. 아. ips. 잘자, 성중기. 응, 애교야. 진짜, 진정해. 내 눈은 성중기야. 내 눈은 이효리인데. 응? 야, 솔직히 이효리가 짤 아니냐? 왜, 성애교 얼마나 예쁜데. 난 직접 안 봐도 모르겠어. 웃긴 건 내가 더 웃기지. 그건 자신 있어. 그만. 내일 만나 나의 왕자님. 내가 지금 또 노래로 깨워줄게. 나 사랑하겠어. 주님께 가상이 빙지net 몰아지는 나의 여야. ma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도 가고 싶어. 뭐? 지금 가고 싶다고. 아니야, 그럼. 으으... 아... 아... 너무 빠졌어. 아, 아프다. 아, 아프다. 이 용이란 거야? 이걸 발라도 돼? 응. 아, 아프다고. 부인의 마음 아픈 것보다 오빠 입술 쬐고 찢어진 게 더 아프지? 그게 인간이라고 했어, 원래. 자기 손 살짝 뺀 게 더 아프다고 했어. 아프다. 아... 비서우 하지 마. 아... 하지마.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지. 내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 간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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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저는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물 진짜 많이 와요. 청약할 수 있겠죠? 지원 안 되겠죠? 무사히 제주로 공항에 도착하기를 바라면서. 일단 짐을 부착돼 인사드릴게요. 이런 거. 아이씨. 힘들 수 있겠죠? sans. 부착. 누나. 누나. republic. 넌 정말이지 좋아보여서 나도 그냥 웃어버렸어 두 개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괜찮으세요?